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보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1강 음운사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음사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육가원칙에다가 위치를 다한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거기에다가 위치 어떤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음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명사가 와도 돼요. 그래서 어떤 소년 무슨 차 위치는 어떤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what은 무슨이고 what kind of 음은 무슨 종류 근데 위치하고 what은 뭐라고 그럴까요. 구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차이점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해석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후주는 두가지 있대요. 누구의 것 누구 후주복지 뒤에 명사가 왔죠. 그래서 누구의 책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자 그러면 음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음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 바로 와 볼게요. 이 문장 봐봐요. 동사가 나왔잖아요. 음사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 이건 음사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즉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이제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are you will you do you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동사 t에요. 이렇게 동사 뒤에 동사 앞에 음사가 바로 나오면 이때 음사는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늙은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니 너를 이렇게 그런데 뒤에 이렇게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나오잖아. 그때 후는 을을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동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동사 앞에 바로 이렇게 후가 나오면 이때는 늙은이가 그래서 누가 그런데 똑같은 후인데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나온단 말이야. 이때 나오는 주어 이때 후는 누구를 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누가 사랑하니 너를 이런 뜻이고 이건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해 되나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거 무엇이야 무엇을이야? 당연히 주어 동사.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있으니까 무엇을 너는 원하니 사기를 이러고 그다음에 음사 대 이렇게 명사가 와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책을 너는 원하니 사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자 인바이트는 초대하다야 그래서 늙은이 가로 끝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동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초대하니 너를 끌어야 되겠죠. 전체 잡히니까 반면에 이때 훈은 훈하고 똑같아요. 누구를이야. 누구를 너는 초대하니 그 파티에. 그래서 훈 대신에 이렇게 훈을 써도 상관이 없다. 똑같습니다. 2번. 자 바꿔놨죠. 이게 주어야. 그다음에 이게 동사야. 동사 앞에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가 끼었으면 을을. 무엇을 너는 만드니 행복하네. 자 동사가 바로 나왔다. 늙은이가. 무엇이 만드니 너를 행복하게. 여러분 멈춰서서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자 음사대 명사가 올 수가 있다. 어떤 소년 을이까 이까. 동사가 여기 있는데 앞에 윌류 주어가 끼었네. 이게 동사고 그러니까 을을. 어떤 소년을 너는 선택하니. 어몽댐 그들 사이에서. 자 음은사대 명사가 나올 수 있고. 바로 동사가 나왔으면. 늙은이가다. 아 늙은이가다. 어떤 소년이 선택했니. 너를. 다섯 명의 소녀들 중에서. 추주에 가고 추주죠. 자 마지막 5번 하나 더 해봅니다. 누구의 것. 혼자 쓰이면 누구의 것. 누구의 것입니까. 이 책은. 자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랬죠. 음사대에. 누구의 책입니까. 이지디스 이것은. 여러분 설명을 들었죠. 반드시 멈춰 서야 되고. 음은사를 포함한 이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우의 두 가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우는 하우가 혼자 쓰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어떤지인데요.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쓸 때는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야. 이렇게 일반 동사잖아요. 이 동사가 일반 동사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너는 느끼니야. 근데 우리 하우와이유 라고 이렇게 쓰잖아. 하우와이유. 어떠니 그때. 비동사와 함께 쓰이잖아. 그러면 어떠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죠. 하우 뒤에 형사나 부사가 와요. 그럼 이제 하우의 뜻은 뭐다.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우는 혼자 쓰이며 어떻게 어떤지. 뒤에 이렇게 형사가 왔잖아. 얼마나 넓은. 얼마나 넓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우 배에서 얼마나 빠르니. 이렇게요. 자 1번. 어떻게 너는 느끼니. 얼마나 빨리 그녀는 달렸니. 이렇게. 자 이제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도착했니. 도착했니. 하우가 혼자 쓰였다. 일반 동사다. 이 동사가. 비동사가 아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너는 도착했니. 공항에. 얼마나 빨리. 하우 뒤에 형사나 부사. 얼마나 빨리 너는 도착했니. 그 공항에. 3번 갑니다. 혼자 쓰였잖아요. 혼자. 혼자. 어떻게 그녀는. 열었니 그 박스를. pp가 나왔네. 고장 난. by the young boy. 어린 소년의 의아야. 4번. 얼마나 넓니. 형사가 왔죠. 얼마나 넓니. 너의 TV는. 어떤 TV. 너의 집에 있는. 음사가 약간 할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멈춰. 약간 제가 빠르면. 멈춰 세우고. 여러분. 멈춰 세우고 연습해보세요. 이거 후. 이거 어떻게. 여기 동사 있고. 이렇게 주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늙은이다다. 얼른이다. 누구를. 너는 만났니. 어제. 그죠. 이건 동사가 바로 나왔다. 이렇게. 늙은이가. 누가. 만났니. 너를. 어제. 오늘 제가 가르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다.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동사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플레이 했니. 사커를. 너와. 됐죠. 이건. 이게 동사가 여기 있고. 동사 앞에 또 주어가 나온 형태니까. 이것은 을롤롤. 그래서 누구를. 너는 플레이 했니. 축구를. 말이 안 되죠. 위례가 있죠. 그럼 이렇게 누구랑. 그래서 누구랑. 너는 축구 했니. 이런 식으로요. 7번 갑니다. 7번에 이게 동사예요. 지금 진행형으로 써놨잖아요. 이게 동사고. 그다음에 이게 주어야. 그러니까 뭐로 을롤롤. 어떤 것을. 위치 어떤 것을. 너는 찾고 있냐. 8번 갑니다. 어떠한 종류의 머신. 기계를. 이게 한 단어네. 어떠한 종류의 머신을. 그녀가 개발했니.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을롤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동사. 이게 주어. 이때 나오는 whom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을롤롤. 후를 써도 돼요. 여러분. 후하고 훌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누구를. 너는 기다리고 있니. 근데 이게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을롤이가. 누가 기다리고 있니. 너를. 이런 식으로. 됐죠? 10번 갑니다. 10번. 을롤일까요. 늙으니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요. 무슨 책을. 너는 원하니. 사기를. 을롤이네요.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자. 이게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늙은이가 돼야 되겠죠. 어떤 것. 이. 이렇게요. is best. 가장 좋냐. 모든 것 중에서. 모든 책 중에서. 인 유얼라이브러리. 너의 도서관에. 인. 늙. 음은사가 좀 할 게 많다라고 그랬죠. 간접 음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간접 음음. 똑같습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간접 음음. 직접 음음은 이거죠. 너는 몇 살이야. 이게 직접 물어보는 말이니까. 직접 음음은. 간접 음음은. 니 알아. 저기 있는 소녀가 몇 살인지. 저기 있는 소년의 나이를 소녀한테 물어보지 않고. 니한테 물어본 거잖아. 너는 아니. 그 소녀가 몇 살인지. 이게 간접 음음. 자. 중요한 건 우리는 해석이다. 해석합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언제 우리가 시작할지. 그 미팅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배웠던 게 훨씬 더 어렵고요. 연습합니다. 어떻게. Should I. 내가. 도착해야만 합니까. Should랑 연결해야 되겠죠. 거기에. In time. 제 시간에. 이 문장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Can I explain?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도착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제 시간에. 이렇게요. 3번 갑니다. 어떻게 그가 도착했습니까. 공항에 어제. 이 정도 문장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는 말했다 나에게. 이 문장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가 도착했는지. 공항에 어제. 자 내려옵니다. 간접음은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가 나왔냐. 누구를 누가.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 있죠. 근데 얼른인데. 이제 여기 있잖아요. 후. 누구에게 누구를. 사형식. 뭐 뭐에게 뭐 뭣을. 그래서 누구에게란 뜻도 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너는 물었니. 어려운 질문을. 자. 이 문장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잖아. 그죠? can you tell me. 말할 수 있니. 너는. 누구에게 너가 물었는지. 어려운 질문을. 자. can you tell me. 자. can you tell me. 말할 수 있니. 이거 봐봐요. 훈대 바로 동사가 나왔어. 그럼 늙은이가요. 늙은이가. 누가 물어봤는지. 너에게 어려운 질문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구요. 구별하는 것이. 그죠? 나데이 법이 나왔네. a가 아니라 b다죠. 그가 아니라 그녀가 안다. 어디에 그가 사는지. 자. 입장 똑같잖아요. 이걸 그대로. 아니어놨네. 달랐네. 자.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어디서 어디에 그가 갔는지. with them. 그들과. today's ago. little children. 10번 갑니다. 그가 아냐. how old. 몇 살인지. 너의 할머니가. how old. 얼마나 늙었는지. 너의 할머니가. howdy의 형사나 보상. 11번입니다. 이 11번도 약간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얼마나 늙었니. 너의 차가. 아. 3월이죠. 얼마나 오래됐니. 너의 차가. 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네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차가 오래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음사는 상당히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와가지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 몇 번 연습해야 됩니다. 그죠? 규칙적으로. 하루 또는 3일 또는 일주일 뒤에. 규칙적으로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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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